회식해도 해! 소희여 씨 카드로 하자, 하자. 진 사람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회식하기? 회식하기. 야! 아, 티 다 부러진 거 아녀? 땅 괜찮아? 너 괜찮니? 이번 달에 제가 다 모든 걸 푸는 거야. 하루 종일 골프 마치 남아? 골프는 말이야, 장갑과 끝까지 남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인소블리. 친구들, 마치 저의 고향에 온 거 같네요. 다시 왔어요. 저번에 스크린 골프 대결 했었잖아요. 아니, 나는 그때 그렇게 반응이 핫할 줄 몰랐어. 그날 내가 이겼지. 근데 사실 말도 안 되게 내가 좀 많이 받기도 했고. 아, 오늘 많이 드릴게요. 몇 개 주실 건데요? 몇 개 드릴게요. 우리 18호는 다치지 말자고. 왜냐하면 너무 길더라고. 너무 길어, 나인홀 곱하기 2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나인홀 도는데 그러면 몇 개 주실 거예요? 18호 기준으로 14개. 그러니까 반이니까 7개. 7개 주신 거예요? 오케이. 7개? 응. 8개. 8개, 8개 드릴게. 그래, 그래, 8개. 8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빠는 어렵게 백티. 백티에. 저 백티라는 걸 강조해 주세요. 제일 뒤에, 블랙티. 아니, 4개. 4개, 그래. 뭐 회식해도 해. 소희여식 카드로 하자. 그래, 진 사람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회식하기. 어디 갈래? 대가식당 갈까? 이긴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나 대가식당. 난 홍어 먹으러 갈 거야. 운동 보내는 거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가평베네스트. 가평베네스트. 예, 인프로님 스윙. 화이팅! 자, 버디하고 가자. 어우, 백티 길다. 오이소. 야세이. 나이스. 굿샷. 좀 강하게 쳤어요. 얼마나 나갈까? 그렇죠. 살짝 내리막. 아, 나 진짜. 좋아. 잘 보자, 우정아. 곤린이 화이팅. 아, 뭐야. 연습 내내 못 치다가 지금 잘 쳐? 226m 남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나가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방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어, 방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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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어우 씨. 뭐 나쁘지 않아요. 멀리도 간다, 멀리도 가. 아, 인교진이잖아요. 오늘 진짜 진지하게 버디쇼 보여줄게. 아, 나한테 왜 그래. 이제 자라나는 새싹한데. 할 수 있지, 우정아? 할 수 있어. 아이고, 어디 있다. 아! 이거 파인 거 아니야? 괜찮아? 파인 거 같은데? 아, 아팠네. 아, 너무 커. 여덟 개 받았지. 아, 짧다, 짧아, 짧아. 안 돼! 인트로에게 기회가 왔어요. 40m 어프로 치면 별거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40개야. 잘 들어가요. 야! 34m랑 40m를 헷갈렸다. 미안. 아, 진짜. 아, 좀 짧았어.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소프로님. 자. 오빠는 돌리지 마. 안 돌릴게. 내가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와, 거리가 모소. 자, 한 타 잡았죠? 자, 두 타 잡을 수도 있어요. 안 돼! 스탑, 스탑, 스탑! 아우! 봐봐, 저렇게 200m, 아유. 이쪽으로 질러 가지, 나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쪽으로. 대단하지 않아? 초조하다. 야, 이렇게 가면 되잖아. 더 봐도 되네. 더, 더 저쪽으로 갔어도 되네. 이게 오늘 어플 봤네. 아주 굳시한 짓이야. 하루 종일 골프 마치나 봐? 나는 골프 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아, 뒷땅! 아, 뒷땅이어도 좋아. 괜찮아. 가만있어 봐. 어, 그래도 넘어갔다. 괜찮아? 다, 다, 다. 러프 84m. 자, 러프 84m. 좋아요. 자, 어우 좋다. 어우, 느낌 있다.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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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짧아 아 좀 짧네 등심 얘기하다가 스크린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아 너무 셌나봐 자신감이 넘쳤네요 자 두 타 잡았어 이게 여섯 타 남았다 아 좋아 느낌 좋아 이런 느낌 딱뚜기 볶음밥 어 오빠 웬일이야 아 4번 칠걸 5번 185번 백티 자 파절이 아 야 스톱 아우 잠깐만 뭘 치지 너무 길다 자 여기 미운 사람이 있다 날려버려 할 수 있지? 아 안돼 왼쪽 아 멍콘 가요 지금 잘 맞았는데 좀 약간 채만 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가만히 있을게 28m? 야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여기 또 보기하면 안 되는데 자 똑바로 치면 교전아 한 타 또 잡는다 똑바로 오오오오오 вже 마치 아씨 미치겠네 아우 아깝다 소주 있네 여기 가세요 교진씨 이렇게 해서 아아 덜 맞았어 아 굿샷 아니야 덜 맞았어 덜 맞았어 아 234미터밖에 안가네 너무 짜증나 나는 할 수 있다 먹으러 가자 잘 맞았지 갑자기 또 이러는 거야 지금 아 됐다 졌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갔잖아 그럼 덜 맞았으면 넘어갔겠네 갑자기 또 이러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오래서부터 아 뒷당 맞았어 26미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26미터에요 여러분 요게 26미터 오 짧았네 고프는 말이야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 버디 찬스 내가 여기서 버디를 하면 열 받네 열 받네 11미터 11미터 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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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장갑 벗을 때까지 몰라 골프는 그런 거야 너무 셌네 와 이거 내리막 엄청 센데 너무 셌네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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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헥 10미터 헥 헥 헥 맞어 icious tir 지 자 됐지 굿샷 짧지 짧아 짧지 짧지 expresses 북한 더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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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다섯 번째 홀인데 하나밖에 차이가 안나 보세요 여러분 어 어 어 많이 화가 났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절로 가 어 아 좀 빗맞았다 아이 다음번에 잘 치면 되지 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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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잘 쳤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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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뒷땅을 쳐 땅 잠깐만 오빠 잠깐만 오빠 잠깐만 땅 괜찮아? 너 괜찮아? 아 열받아 너 땀나네 아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붙이면 되죠 뭐 이거 자 18미터 붕 하늘로 띄우는 샷 붕 많이 불안한 거 본데 붕 아유 왜 이래 아 내려와 내려와 아 너무 조금 셌다 자 등신 들어간 것 같아 한 번 더 아 이거 눈 감고 쳐도 들어가 똑바로 눈 감아봐 그러면 야 눈 봐봐라 야 들어갔잖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다시 쳐 다시 다시 시작해 고프는 말이야 자가 벗을 때 까지 모르는 거야 아 약했지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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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친 거 같은데? 아 길어... 와이언이 잘 안 맞는데? 어? 좌측에 물이야 저거? 해저드? 어... 해저드구나 못됐다 해주세요 아직 동정이니까 그렇지 조금만 더 내려와봐 조금만 더 내려와봐 오케이 좋았어 인교 진 인교 Kubernetes 북글러반 ㅋㅋㅋ 뚜껑굴 Praise for 돌아왔어요 새 거 아니야? 들어가! 들어갔어야지! 봤지? Isla 이 스포츠맨십은 내가 지고 있거나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오빠 많이 떨리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어떡하지? 어, 깜찍해 어우, 잘 못 맞았다! 벙커 들어가지 마! 벙커 들어가라! 벙커가 많더라고 벙커가 많아도 페어웨이로 쳐야지 자, 파5니까 괜찮아, 교진아 이거 치면 되잖아 살짝 뒷담 쳤어 아, 진짜 그렇지? 이렇게 또박또박 잘 가면 되는 거야, 구정아 파이팅이야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건가 아니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오빠는 아, 분명 울릴 텐데 왜? 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번 번에서 다 모든 걸 걸어야 돼 울릴 것 같은데 자꾸 누워서 홍치랑 거리지 마 올렸잖아 벙커에다 놓고 치면 돼? 벙커에다 놓고 쳐야지 아니, 그냥 쳐, 자기 땅에다 놓고 쳐 왜 잘 안 알려주는 거야 아니, 벙커에다 놓고 치면 제 거리를 치면 돼, 잘 쳤을 때 해봐야지, 나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지? 봤어? 카메라 나 찍었어? 자, 이 정도 봐줬으면 이제 됐다 자, 16미터 16미터 됐어 쎅! 뚝! 나갔다! 오우, 한 번 더 나이스 파 뚝도 바로 보실게요 똑바로 우정아, 똑바로 들어가 들어갔다 근수 1보기 하나 차이 자, 7개 남았어요 자, 싱글 잡으러 가자 어! 어! 잠깐만! 이거 티 다 부러진 거 아니야? 아유 이 안에 나서 빠진 거 같은데? 괜찮아? 그만해! 그만해! 아! 벙커! 아! 모래판의 황제야? 올리면 되지? 자, 교진아 장난치지마 어! 잘 들어갔다! 아! 안돼! 아이, 진짜! 나이스 버디! 아, 여기서 버디하면 안 되는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가겠어!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우정아! 아! 똑바로 하자! 잠깐만, 이거 한타 차이 나잖아, 한타 차이! 아... 호모 먹자! 아니지? 오빠가 쏘니까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나이스 버디! 뭐야? 어휴, 안 들어갈라 그랬지, 지금! 아, 이제 진지하게! 막거리예요, 막거리! 공 깨지겠다! 오르막, 251! 아, 여기서 내가 버디하면 이기는 걸로 해주는 거 어때? 예? 아, 진짜 내가 아까 진짜 또 바주다 이렇게 됐어. 아... 그러니까, 참 미치겠다. 진짜 웃기지 않아? 바주다 이렇게 됐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심으로 막 다 쳐놓고 저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졌어, 내가 졌다, 졌어. 내가 골프를 더 잘 못 치니까 할 말이 없다. 인교재! 인교재! 형! 자, 버디 하나 더 꽂고 두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개, 나인홀 두 개. 다시! 아, 또... 오, 나이스! 아니, 아니, 또 짧아, 짧아. 어... 어, 아닌데? 아, 잠깐 살짝씩 들맞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무슨 벙커 날이야? 아유... 잠깐만. 여기서 내가 버디를 하고. 이거 플러스 2. 안 된다고. 벙커에다 놓고 쳐볼까? 아, 완전 잘 맞았어. 나는 아무래도 모래판에서 뭘 해야 되나 봐. 끝났는데? 네, 여덟 개 줬으니까 한 울만 더 치자. 다섯 개를 줬어도 이겼고, 여섯 개를 줬어도 이겼네. 아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어차피 좀 처음에... 아우, 열받아. 진짜 미치겠네. 들어와. 잘 쳤어, 종이. 이제 잘 쳐. 했는데 이렇게 안 줘도 돼. 에이, 종이. 뭐야, 갑자기. 우측으로 이 정도만 보고. 2.65를 쳐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내가 다시 올릴게. 그게 이겼다. 아니, 아니에요. 진짜. 그게 이겼다. 아이. 거 참 어지간히 까불까불해. 까불까불해. 아우. 어, 많이 뜨거운데? 어허. 오빠 뭐 여기 봐. 열 받았다고 하는데 덜 받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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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계란후라이 하나 해먹을까? 출출한데. 자, 여러분. 그래도 와이프가 이겨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게 가정은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개 차이, 세 개 차이. 자, 여러분. 어떻게 골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하하하. 금마무리. 자, 오늘도 골프 대결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승자는. 소이현 축하드립니다. 빵. 자, 그러면. 회식은. 제가 오빠 가방에서. 오빠 지갑을 꺼내서. 오빠 카드로. 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안녕.